한국국토정보공사 1984년 테드 창립 이래로 아마 이 자리에서는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스마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똑똑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떠올릴 때 지식이 많거나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도전장을 내미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간과되었지만 중요하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why, 바로 왜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조직, 많은 기관들은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연봉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느 순간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인데요. 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그리고 왜 좋은 연봉을 얻어야 될까요? 이 왜 라는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왜 라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영향력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세뮐올 피어폰 랭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였고요. 당대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과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랭니는 미 국방부로부터 당시 5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을 받게 되고 그의 드림팀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와 그레이언 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타임즈로부터 일거수일투족 모든 관심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12월 17일 오하이오주에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은 랭니가 아닌 윌버라이트와 오빌라이트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시골에서 작은 자전거방을 운영을 했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 옆에 있는 작은 차고지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곤 했었습니다. 랭니와는 달리 경제적인 지원이나 고위직과의 연결 고리 그리고 그의 팀원들은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뉴욕타임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조차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0년 미국은 인종 갈등으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회는 폭동과 반란, 살인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속은 불안감과 불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3년 8월 28일 25만 명이라는 사람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보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날 행사는 홍보가 된 것도 광고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해서 워싱턴 DC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 명이라는 사람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큰 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만의 청중을 향해서 한 남자는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을 통해서 그는 지속적으로 그가 믿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그의 말에 목소리와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오늘날 역사상 가장 최고의 연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토벤 이야기인데요. 베토벤은 그의 음악적 인생을 피아니스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청각을 잃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음악가로서는 절체전문병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요.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일리켄 슈타트 유서입니다. 이 유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옆에 모든 사람은 플루트 소리를 듣는데 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누군가는 양치기의 노래를 듣는데 나는 전혀 들지 못할 때 느끼는 그 큰 좌절감이란 나를 붙잡는 건 오직 예술이었다.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내 삶을 떠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베토벤은 그의 유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하는 계기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그는 피아니스트가 아닌 작곡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년 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양곡 한 곡이 발표가 됩니다. 빰빰빰빰 바로 5번 교양곡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베토벤을 피아니스트가 아닌 교양곡의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적인 쾌거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하늘을 날고자 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한 그날 랭리는 그의 프로젝트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랭리에게 있어서 왜 라는 것은 유명세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었고 비행기라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턴 킹은 미국은 변해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어딜 가서 인종 철폐를 위한 열 가지 플랜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인종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 신념에 화답을 했고 역사의 한 장면이 쓰여졌습니다. 베토벤은 유명세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있는 베토벤의 모든 역작과 걸작들은 그가 귀를 잃고 청력을 잃고 난 뒤에 작곡했던 곡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 외라는 질문이 얼마만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제가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신피질 부분과 중앙에 있는 변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피질 부분은 합리적, 분석적, 논리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즉 인간의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중앙에 있는 변형계라는 것은 신뢰와 충성심 즉 사람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인 사이먼 시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과 가장 위대한 조직들은 바깥에서 안이 아닌 안에서 바깥으로 사고하고 교감하고 소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역사적 인물 역시 바깥에서 안이 아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악한 환경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벌거벗은 뇌라는 책의 저자 레스탁은 신피질만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면 사람들은 마비상태에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변형계 즉 직감을 이용한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고 결과적으로 더 탁월한 경향이 있다고 그의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를 때는 처음에 직감적으로 떠올렸다는 것을 선택을 하라는 이유도 이러한 과학적 배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본인의 직감을 믿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이 성적표는 한 아이의 중학교 성적표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가, 미미미, 우미, 양미, 수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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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가가가 저는 어떤 나라에 노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고대 부족의 언어를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 아이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한 학창시절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하니? 아이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거라. 그것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 아이는 이 날을 기점으로 치열하게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얻게 되고 대학에 진학해서 남들보다 더욱더 치열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대학교에서 거의 모든 감옥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은 아니지만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덧 서울대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외교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민 끝에 스스로 내린 가치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보다 나은 나가 아닌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되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쟁의 대상을 사회적 기준과 남이 아닌 어제의 당신으로 선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공부와 일을 하시나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는 무엇입니까? 혹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이 네 가지 중에 그 대답이 한 가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표이자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분명히 이를 넘어서 무엇인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섞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간단한 왜 라는 질문이 언젠간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둥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스마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아는 사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이고 똑똑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때쯤 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도대체 나의 왜는 무엇인가 라고 가득 차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고민을 하시고 언젠가는 이 왜 라는 물음표가 왜 라는 느낌표로 바뀔 수 있으시도록 저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